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는 메탈리제이션에 어떤 금속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 인터커넥션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도록 할게요. 크로스뷰를 보면 제일 아래 기저에 우리가 생각하는 칩이 있을 겁니다. 이 MOSFET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메탈라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이제 다음 위에 이제 서로 얘네들끼리 어떻게 컨택이 되고, 얘는 안 되고, 뭐 그런 이 방식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 돼 있고, 그러면 또 위층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1층이라 치면은 여기 또 2층이 또 서로 커넥션이 어딘 돼 있고, 어딘 안 돼 있고, 또 돼 있고, 위로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층수가 어마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4나노 칩 있잖아요. 14나노 칩. 14나노 칩 짜리가 13 레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탈라인이 사실 그냥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우리 인텔 CPU 같은 거 뒷면 보면은, 그 CPU 핀이 있잖아요. 핀 그리더 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몇백 개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거까지 최종적으로 도달할 때까지, 아, 그 13 레이어인가? 가 될 거예요. 사실 굉장히 레이어가 많죠. 그러니까 메탈리제이션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칩의 부피로 볼 땐, 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비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얘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제일 밑에 이제, 우리는 실리콘 섭스트리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실리콘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리콘과 다이렉트로 붙는 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니셜 메탈 컨택트 부분. 이 부분. 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이제, 뭐, 그, 액티브 리전이죠. 액티브 리전. 우리가 사용하는, 그, 그, 시무스 같은 칩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을, 액티브 리전이라고 불러요. 그럼 패시브 리전 어딜까요? 요런데, 요런데. 지금 여기 안 쓰고 있죠? 요런데? 네, 요런데 패시브 리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뭐 따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실제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액티브 리전이라고 불러요. 요런 부분들, 사용되는 부분들. 자, 그러면 액티브 리전이 있고, 그 위에, 어, 이니셜 메탈 컨택이 있어요. 메탈 컨택. 자, 컨택이면은, 무슨 물질을 쓴다고 했었죠? 요거는, 실리사이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우리가 텅스텐으로, 텅스텐을 채워 넣었는데, 뭐, 아니면 뭐, 구리를 채워 넣든지, 뭐, 일단 텅스텐 플러그를, 예시를 들어보죠. 텅스텐 플러그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기 주변이, 그냥, 그냥 바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벽이 있어서, 어, 이 외벽이, 어, 요 외벽이, 있어요. 요게 이제, 리액션 베리어로서, 작용을 하고요. 타이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합니다. 타이 나이트라이드. 어, 텅스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 일단 지금,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타이 나이트라이드를 볼게요. 요새는 타이 나이트라이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내부 물질을, 텅스텐으로 채웁니다. 뭐, 플러그. 혹은 뭐, 그, 담아신, 듀얼 담아신 할 때는, 뭐, 구리를 쓰기도 하고요. 요거는, 듀얼 담아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까지가 B하고, 자, 이제 요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이런 윗부분의, 인터커넥팅 부분들 있죠? 요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은, 어, 이게 다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 뚜껑 떨어뜨렸다. 그래서 다층 구조를 갖는, 어, 인터커넥트가 있습니다. 여긴 또. 어, 메탈, 스택, 스택, 인터커넥트. 이런 식으로, 어,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듀얼 담아신 할 때,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어, 가기 전에, 살짝 복습을 하고 가죠. 이 내부를 채울 때, 뭘로 채울까요? 채운다. 요거는, 증착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증착은, 데포지션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데포지션 공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공정들이 뭐 뭐가 있었죠? 뭐, 스포터도 있었고요. 스포터링, 그 다음에, 뭐, 이베포레이션, 썸머 이베, 네, 일반적으로 썸머 이베포레이션을 쓰지는 않고요. 어, 그, 이렇게, 아, 뭐 이것도 썸머리긴 하지. 썸머리긴 한데,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이 도가니가 있어요. 여기에 도가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가니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 같은 거 넣어요. 텅스텐 같은 거 증착하려면, 얘가 엄청 고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셀렉티브하게 얘만 가열을 해줘야 돼요. 네.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 일렉트론 빔을, 이쪽으로 발사를 합니다. 이쪽으로 발사를 해서, 대충, 만 볼트 정도의, 그, 필라멘트 에너지로, 여기다 가, 여기다 가해줘요. 이렇게 날아가죠. 근데,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요렇게 걸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전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휘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270도를 돌아가지고, 얘를 때려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가열이 되죠. 네. 요런 거를 이제, Degree, 일렉트론 빔, 어, 이베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압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 이베포레이션은, 어, 딱 봐도 지금, 엄청 고온까지 올려야 되니까, 좀 에너지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얘는 주로 그냥, 실험실에서 쓰는 정도고요. 실험실. 발향으로, 이제, 그, 증착할 때는, 이제, CVD나, 네. 혹은, ALD, ALD로 다 채우는 건 아닙니다. ALD로 절대로 이거 다 못 채워요. ALD로, 이제, 베리어. 베리어 레이어, 뭐, 타이 나이트라 해야 된다. 혹은, 글루 레이어, 요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씨드 레이어. 네, 글루 레이어, 씨드 레이어는 비슷하니까. 요런 거 증착할 때, ALD를 쓰죠. CVD는 이제, 나머지 잘 채울 때 쓰고요. 어, 근데 CVD를 쓰면은, 여기가, 이게, 아스펙트 레이셔가 좀 깊지 않아요? 자, 다시 폭습, 폭습. 아스펙트 레이셔가 뭐였죠? 아스펙트 레이셔. 채우고자 하는 게 길 때, 혹은 어떤 물질이 길 때, 요거 분의 요거였죠? 이게 크잖아요. 그럼 CVD로 하면은, 이게, 좀 막히겠죠, 요렇게? 그래서 안에, 보이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터링을 많이 씁니다. 훨씬 더 저압으로 해가지고, 뭐냐, 인스, 그, 라인 인사이트, 데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스포터링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비하를 채울 때. 네, 요거 데포지션,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복습하세요. 그, 어디에나 생각됩니다. 데포지션은. 자, 그렇게 되고, 이 구조를 볼 때,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을 텐데, 그거, 로우케이메터리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짧게 합시다. 자, 복습 한번 할게요. 자, 메탈리제이션의 구조. 일단, 단순히, 그 메탈리제이션 레이어가, 13만 레이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평평하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높게 쌓을 수 있겠죠? 평평하게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방식은, 다음 영상에 하도록 하고, 자, 이거 보시면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실리콘인 액티브 리전이 있고요. 그 위에 다이렉트로 부는, 이니셜 메탈 컨택이 있고요. 이건 실리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벽 표면에, 리액션 베리어로 타이 나이트라이드를 발라주고요. 이 안을 텅스텐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과 라인의 인터커넥트는, 메탈 스택 인터커넥트라고 해가지고, 닫힌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먼저 ALD로, 이 벽을 채워준 다음, 이 벽을 만든 다음에, 이 내부를 채울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스포터링을 많이 씁니다. 비아를 채울 때 스포터링으로 채워야, 여기 내부에 빈 공간이 없이 잘 채워질 겁니다. 뭐, 썸머 리배비나, CVD 이런 것도 있고요. ALD는 이제, 베리어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죠? 일단 여러 단계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좀, 로우케이메테리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를 한번 제대로 봐야 되니까, 구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